남성릉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남성릉도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신발이 담백하게 잘 나온 거예요. 디테일들이 과하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게 포멀하게 어디에나 연출하기 좋은 신발로 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면바지에 이렇게 무심한 듯 신어주세요. 근데 참 좋았던 게 소재가 전체가 다 소가죽이었고요. 발등 부분이 답답하고 조이고 그런 게 아니라 양 옆쪽에 밴드 처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신발 자체와 발에 밀착감을 주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신발이 헐떡거리고 벗겨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양말 하나 신은 것처럼 밀착감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드리면서 쿠션감이 또 이렇게나 좋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신발을 신어보시면 되게 롤링감이 좋다. 발이 푹신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발가락 한번 봐주세요. 발가락들이 이렇게 요가를 합니다. 왜 끼고 답답해가지고 움직이기 힘든 그런 신발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건 양가죽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굉장히 유연한 가죽을 쓰고 있고요. 보세요 이렇게. 발이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사이즈 선택하시면 돼요. 정사이즈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직전 방송에 고객님이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하시는 고객님도 계셔서 아예 새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정사이즈 선택하시면 잘 맞으실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따라서